리나야, 졸려? 아구 졸려. 우리 리나 지금 낮잠 잘 시간이에요. 코 자. 코. 눈 감고. 오케이. 잘 자. 잘 자고 일어나. 저희 리나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. 낮잠을 자고 있어요. 10살이 되니까 낮에 꼭 이렇게 한 잠씩 자더라고요. 그리고 쥐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쥐 잡느라고 막 바쁘게 그랬는데요. 쥐를 두 마리 잡고 그 이후에는 우리 리나가 와 있으니까 쥐가 얼씬도 못해서요. 그 이후에는 쥐를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감사해요.